강서구는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한 강서구 온라인 테마 지도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안전시설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강서구 온라인 테마 지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. 이번에 개편된 온라인 테마 지도에는 지역 내 산불 진화장비 보관함 39개소, 지진 5개 대피소 82개소 등 재난안전시설 총 483개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가했습니다. 테마 지도 서비스에 접속해 복지, 문화, 경제, 부동산 등 9개 기본 테마 중 안전을 선택하면 비상급수시설, 지진대피소 등 11종의 하위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한 하위 테마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지도상의 그림으로 표시되며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시설명, 주소, 규모,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 온라인 테마 지도 서비스는 강서구청 홈페이지, 생활정보, 강서구 테마 지도로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향후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.